딸 칼리의 1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놀이동산 나들에 나선 가족들 허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으니 한순간 가족들에게 가해진 괴한의 습격 홀로 살아남은 엄마 라일리는 필사적으로 범인을 찾아내는데요 하지만 부패한 집행관들은 검은 세력의 편이었으니 마지막 희망마저 질밟힌 그녀에게 더 이상 자비란 없습니다 직접 단죄하기로 마음먹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집행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가족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기 위한 엄마의 폭주 그 심판의 날은 이미 다가왔죠 새로운 차원의 여성 액션을 선보일 이번 영화는 전작을 통해 선보인 뛰어난 무술실력으로 이미 자타공인 할리우드 액션 퀸으로 인정받은 배우 제니퍼 간화의 신작인데요 그녀가 거장감독 피에르 보렐과 힘을 합쳐 또 하나의 레전드 복수극 그 탄생을 예고합니다 엄마라는 이름이 지닌 초월적인 힘 그리고 정의를 위해 맞서 싸우는 통쾌한 액션이 성별을 뛰어넘어 모두를 매료시키죠 자비 없는 잔혹한 처벌 울분해 참피해 복수만을 이어가는 그녀의 이름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입니다